아 으 안녕 냥 광부지 오늘도 어김없이 어 돌을 캐고 있습니다 아 아 일단은 상부에는 기본적인 자원으로 어 어 플레이 해봐야겠어 아 오늘 플레이할 모드가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사악환광물모드 광물이 살아있다 모드를 플레이 해볼겁니다 저는 여기서 광부로 플레이를 해볼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중력이 안녕하세요 요 광산에서 벌써 돌 망 5천번 찍히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돌 열심히 캐네 아우 더워 아 추워 안녕 빅맨 아 추워 야 여기 돌 캐는게 여의밖에 없어 예 여기도 있네 아니 뭐하는거야 왜 이거 깨면 안돼 우리집이야 우리 이거 이렇게 된거 돌집 말고 나무집 짓자 어 벽돌집 짓자 우리는 우리는 돈 벌러 이곳에 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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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30년 있었다 30년밖에 안 있었어요? 아이고 아니 저는 10년밖에 안 있어서 자 우선 저희 이번에 여기 새로 발령받은거에요 네 여기 새로 발령받은 지역이구요 여기 어제 여기까지 봤었거든요 아 근데 그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아니 그 소문이 아니야 그 소문이 아니야 광물이 요즘 움직이고 있대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니 아 요즘 광부들이 일을 하는데 광물들이 움직이고 있대 이거 우리 고참들이 나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 신참들이 일을 관두고 있어 지금 아 어? 우리 이러다가 우리 광산 망해 신참이 없으면 안된단 말이야 어? 지능은 우리가 노가단은 신참이 다아아아 그렇지 신참 빨리 시작해 그래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로와봐요 저 신참도 오래 못간다고 여기가 그 전설의 과거 여기가 엄청나게 광물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오오오오오오 벽만 살짝 캤다하면은 이제 다이야 그러니까 유적지를 그럼 발견한 건데 유적지 이리로 그러면 파고 내려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가 금지구역이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파괴된거에요 아 설마 여기도.. 카트가 있잖아 나는 절대 몰랐어 언제 이런걸 만들어 놨니 . 뭔소리나 만들어놨다니 여기 그 Nous. 과거에 간다 , 카트야 같이 가 가자는 카 주세요 비켜 아니 해몰위밀었어 아 진짜 간다! 야 이거 언제 쪘거냐 와 쪘다 어 왔다 도착했다 네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되요 여기 왜그러냐면 여기가 금지구역이었어요 카트 일단 넣어놓자 우리 카트 넣어놔 먹을거 많이 안챙겨왔는데 괜찮아? 내가 챙겨왔어 내가 챙겨왔어 여기 바로 철있네 이거 움직이는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뭐야 뭐야 움직여 야 얘가 철줬어 뭐지? 뭔가를 줬어 잠깐만 저거 저거 아니야 아니야 광물을 움직여 괜히 신찬들이 나가는게 아니었어 광물들이 움직이잖아 잠깐 나 광물 아니야 나 석탄 아님 석탄이다 석탄인데 한번 때려보고 싶은걸 야 지금 그러니까 철이 움직였어요 어 근데 이거 이거 석탄도 설마 움직일까 죽여 이씨 어 석탄 안 움직여 다행이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석탄이나 이런걸 키가자 쳤냐 일단은 횃불 횃불 키워놓고 아 괜히 여기가 금지된 구역이 아니구만 안 움직이는 철도 있는데요 움직이잖아 석탄이다 석탄이 움직이다니 석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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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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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광물이야 쟨 터지는 광물이지 원래 태초에 광물이었어요 쟤도 아니 아니 여기 꽃 폈어 얘가 폭발하는 광물이었는데 안녕친구야 조심해 조심해 왜 꽃이 피어있지? 그니까 왜 여기에 꽃이 피어있지? 미안해 야 괜히 이곳을 좀 더 조사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잠깐만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철은 언제 나와? 철 이거 캐면 나오는데? 어 그니까 움직이는 광물? 오 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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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움직여 어 그러네 얘는 어떻게 된거지? 얘는 전시물인거 같은데? 어? 오 얘는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닌거 같은데? 아 어쨌든 뭐 광부가 광물 캐야지 어 그러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잠깐만 이거 뚝뚝 끊기니까 잠깐만 오케이 기다려봐 야 근데 광물들이 광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가 이 광물을 캐기 시작해서 그런거 아닐까? 금지된 구역이라며 여기가 네 그런거 같아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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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라면 여기를 꼭 지나쳐야돼 차자식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엄청난 다이아가 있대 한정판 건담 야 너네 근데 그 소문 들었어? 여기 여기가 왜 금지됐냐면 광물들의 왕이 있대 광물들? 광물의 왕이 있대 말도안돼 여기가 밀림의 광물이었구나 위기가 들어줘 들어줘 얘 둘의 선조들이 여기에 있는 광물의 왕과 싸우다가 선조? 죽고 우리 선조는 정말 잘생긴 원신이었어 가끔 가끔 이상한 말을 했지 자 일단은 우리 아래로 한번 내려가보자 우리 광물 전문가인 만큼 지하에 있지 않을까 이쪽 뭐야 똑같은 곳이야 야 옛날에 파놨던 곳 아니었어? 여기는 금지된 구역으로 지금 우리가 첫번째 발을 뒤진거야? 아니야 옛날에 뒤졌었어 누가 자 일단은 나무막대기 해가지고 석탄을 좀 해서 횟불을 좀 만들어놔야겠다 너무 어두워 야 우리 이러다가 죽는거 아니야? 갑옷 맞춰야될거 같은데 오오 여기여기여기여기 새로운길 새로운길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새로운길이 있다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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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막 석탄이 움직이고있어요 여기여기여기 야 일단 철 철 철 야 그 뭐냐 우리 곡괭이 만들고 가야겠어 철곡괭이 만들고 가자 오케이 철곡괭이 여기서 철곡괭이 조합대 여기 야 이런 광물 잠깐만요 조합대 만들고 이걸로 놓고 야 조합대 두개를 캬 이 광산광물 이 광산광물 어 이거 안나올때는 안나오네 그니까 몇몇 광물들이 저주받은거 같아 오오 철 넣어놓고 신참은 여기 뭐하다니 좀비가 막 저는 화이트빅거답으로 찾으나 몇살인어? 아고광부인어 tracked 여기에 온신이 춤추고있어 왜?? 원신이 춤추고있어 봐봐 얘는 원신이 아니라 광산에 있는 좀비야 그런데 얜 왜 왜고개를 이러고있지 뭐지? 뭐야 야 얘네도 귀찮아졌더라 역시 저주 받은 Ana 아 저주 받았구만 불괜찮니? 죽여 그냥 죽여 죽여 불쌍하다 일단은 여기서 빨리 이거 하자 철 철 철부터 구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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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철검하고 철고끼로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볼까 저 광물들이 과연 검으로 데미지를 잘 받을지 아니면 고끼로 데미지를 잘 받을지 어 뭐야 이거 석탄 어 뭐야 내가 제작자였다면 고끼니로 데미지를 잘 받게 했을거야 왜냐 광물이니까 이야 우리 서열 정합시다 서열 서열 우린 다들 똑같은 고참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딱 서열 정합시다 1 2 3 자 꼴등 4 야 야 신참 네 왜 얼굴이 시껌해 아이고 아쉽었어요 아 노프하니 너 설마 아니 노프고는 안하고 그 제 친구 임종호가 해요 아마테라스라고 하하 다 했는데 입에서 시궁창냄이 되나요 저는 뭐하다 왔냐면은 저는 그거 하다왔습니다 네일아트 하다왔습니다 네일아트 아 생각나는대로 막 뱉는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 이제 손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어깨에도 네일아트를 냈구만 자 내 발가락을 네일아트 원래 손톱에다 하는게 네일아트 아닌가 아 맞습니다 네 이거 수건인데 어 그렇구만 원래 내 수건이 하얀걸로 들었어 네 이거 때 탔어요 먼지가 많아서 기침이 나는구만 선배님이 뭐 하다 오셨습니까 저요? 네 떼밀다왔어요 얼굴 하얗죠? 떼밀어줄까? 아니요 뭐가 막혔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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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빨리 내려가서 다이아가 궁금해 다이아도 움직이나 설마? 어? 난 갑옷 다 맞춤 아 제발 이상한 친구인데? 오마이갓 이 소리를 들어보니 크리퍼의 소리고만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네 가바다와의 필요없어 어? 안녕? 오케이 맞춤 아 진짜 어? 이게 안녕 아 절로가 절로 절로 절로가 절로 예예예 일로와 일로와 내가 키우는 애야 죽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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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피기면 피가 없으면 말을 잘들어 아 살려고 그러네 건방이 녀석 나 때리는데? 겁나 때리는데? 죽였어 그냥 한 마리 더 소환해줄게 나 데미지 추가가 있는데 짠 나만 때려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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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짠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자 데미지 테스트 해보자 맞아 자 검으로 때려볼게 이제 오케이 검이 더 세 검이 더 세 에이씨 에이 에이 장난해?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아 우린 광고니까 곶개이로 때리자고 오케이 레어어 그럼 보스도 곶개이로 잡고 레어어 그럼 우리 다이아고끼를 만들어야 돼 빨리 그러면 다이아 이야 얘 또 움직여 하이 젠장 죽어 근데 얘네 죽일때마다 이상한거 나오는데 오마이갓 어おoly sign termonw 청urre조각이 나오는데 야 우리 상자가 다 터졌어 큰일이야 어어어 진짜 빨리 이거 다먹어 내가 신참이지 나 카트 하나 먹어둬지 네네네 안나왔다 카트 너무 많은데요 일단을 아래로 내려가야지 여기 와이가 52밖에 안돼 음식이IDE 아이 이쪽 아니다 우우우우우kl 오케이 광물주고 광물 많이 주네 이 친구들이 아래로 내려가자고 우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 오케 내가 최일 1위다 반대편을 파겠다 게임을 잘해야지 서열이 올라가지 알겠습니다 그 임종훈씨 아니 그 개린 그 선면이 어디계십니까? 남자람을 짜오프한다 그러다가 죽은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아 난 절대 죽지않는다 내 이름은 광고월이여 죽으면 게임오버다 아 오케이 왜 적합하시나 아까는 무섭긴하지만 설마 진짜 죽으면 진짜 모드방송때 참여 안시킬거야 에이 아 죽여라 무슨 소리야 아 일단 여러분들 다이야를 찾으려면 Y12로 와야되요 Y12로 와야되요 일단 여기 모델에는 많은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이아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광물들의 보스들도 추가되었구요 새로운세계도 몇가지가 추가되어있다고 합니다 음 궁금해 나 이제 새로운세계 가는법을 모르니까 그건 이제 이걸 하는동안 찾아낼거야 누군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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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엄마이가 저리가 야 일단 광물마다 데미지가 다 다른것 같애 얘 움직인다 조심해 게리야 아 열심히 캐네 우리친구 더 열심히 캐 빨리 Y16이야 빨리 캐 걔 캐는 안된다 안움직이네 얘는 안움직이네 야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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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파 Y12야 Y12 도달했어 아 일단 배가 고프네 어어 괜찮군 새참 갖고왔습니다 새참이요 좋죠 야 근데 광 야 광물자분이 레벨 엄청 빨리 오르는거 같애 오 레벨 12인데 벌써 어 자 저희 새참 먹고합시다 모이세요 자 여기 야아 그거 새로나온 주스 아니에요? 와 이슬이잖아 그럼요 그럼요 저 지금 아니 저 불효옥잠 주스 싫어해요 아니야 많이 드세요 요 건강주스같은데 아하 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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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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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마 걷지마 왜 제발 제발 야 너 피일이야 너도 피일이야 어어어어어 죽였어 빈쳐 빨리 야 너도 빨리 갑옷 입어 그러다 죽어 또 살아났어 뭐지 야 너네 한 대 때려면 죽을거 같은데 절대 내버 절대 죽지않는다 광부는 광물에게 죽지않습니다 그럼 광부한테 죽으면 광부하면 안되지 별을 광물로 다이아래 찾자 멍청이들아 드릴? 칭찬 주제 자 일단은 지금 애들을 잡으면서 보스 아이템이 있거든 살펴볼까 아아 야 보스를 소환할 수 있는게 있네 보스1 보스2 보스3 보스4 저 여기 앞에 보세요 얘네들한테 잡으면 뭐 나오는거 같은데 어어 자 일단은 얘네 방금 얘 잡아서 노란거 나왔어? 다이아 잡으면 뭐 나오지않을까? 오오오 이렇게 봐 와 랜스톤한테 뭐 나온다 뭐지 저게? 아 랜덤으로 나오네 랜덤으로 아닌가? 어 랜덤으로 나오는거 같애 아 우리 칼로잡아야겠다 우리 칼로잡자 멍청아 그냥 칼로잡자 우리 현명하게 우와 좋다 칼로잡제 야 일단은 철블럭하고 금괴 4개가 필요해 그리고 보스 파워 파트 이게 필요해 게리야 오늘 바보가 컨셉은 아니야 철블럭 지금 채굴계신가? 뭐하는지야 이게?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모드에 새로운 광물들이 있어 어떤가요? 분홍색깔 광물 흑유석을 구우니까 쿠쿠옵시디언 이게 새로운 포탈 아닐까? 야 흑유석해야되 흑유석 그러면 다이아친구를 만나야되잖아 오오 굉장한데 야 잠깐만 무지개 블럭도 있어 오오 무지개 블럭 있잖아 엄청난걸 임종 어디갔어? 반역자는 나왔어! 오오 엄청난게 추가되어있구만 좀 더 추가된게있나 확인해볼까 잠깐만 잠깐만 검이 추가되어있어 근데 데미지는 사지만 뭔가 옵션이 있는거 같은데 안티오리 스톤으로 만들수있네 새로운 광물로 무기를 만들수있어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짓거리고있군 잠깐만 우와 신기하군 결과적으로 얘를 캐면된다 이거지 잠깐만 야 폭탄있다 엄청난 폭탄도 만들수있고 야 근데 레벨이 40인데 님들도 네 40이요? 엄청난 삼지창을 만드는 방법이 있군 엄청난 삼지창 어 검으로 만들수있는 굉장한데 저 엄청난 삼지창을 내가 만들어보겠어 야 우리 일을 진짜 잘한다 에이 자 광부들 힘내시오 네 빨리빨리 해야합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 어 뭐 우리 다하면 집으로 돌아갈수있습니다 빨리하십쇼 빨리빨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